상시 시험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은 불러와 주시고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화면과 같이 보안 경고 메시지가 표시가 된다면 컨텐츠 사용 클릭해 줍니다. 다음 첫 번째 문제 1번 고급 필터 문제부터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1번에 A2부터 H18셀에 입력된 데이터들 중에서 동 필드에 가셔서 날이동을 찾을 거고요. 가족수에 가셔서 홀수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 동과 호수, 가족수, 전기, 킬로와트까지 해당된 필드만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2셀에다가 필드명을 입력하는데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등호 입력하시고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end함수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동에 가서 동에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A3을 선택하시고요. 그 데이터가 날이동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문자 날이동이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첫 번째 조건 입력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고 그 다음 가족수가 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is add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함수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그 다음 가족수가 있는 C4를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다시 한번 e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누르십니다. 조건은 작성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동, 호수, 가족, 부수, 전기, 킬로와트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데이터는 J5셀부터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J5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를 누릅니다. 추출할 조건과 추출할 필드를 작성해 놓으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H18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H2부터 H3을 선택 복사 위치를 클릭하려니까 선택이 안 되신다면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시고 복사 위치 클릭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서 추출할 필드가 있는 J5부터 M5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날 이동이면서 가족수가 홀수에 해당한 데이터만 고급필터를 통해서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필터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A3부터 H28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동이 한수동이고 동의 A열에 가서 한수동이고 납부일에 가서 요일이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해당한 데이터에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된 상태에서 홈을 클릭하시고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세일 결정 선택하신 다음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AND, AND란 함수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동의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A3을 선택하되요. F4, F4 두 번 눌러줘서 A열에 있고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절대참조만 열로 곧 절대참조해 주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한수동이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두 번째 납부일의 요일을 구할 건데요. 요일은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위크데이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H3을 선택하되 HRH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키를 이용하셔서 H10만 고정하시고 신표 리턴 타입을 문제에서 월요일이 1이 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크데이 함수에는 리턴 타입이 1은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2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탔고요. 그 값이 월과 수라면 1입니까? 라고 작성할 건데 아 월요일 또는 수요일이네요. 그렇다면 함수 한 번이 더 필요하네요. 위크데이 함수를 쓰시기 전에 OR 함수가 필요하고요. OR 입력하셔서 첫 번째 위크데이 통해서 구한 값이 1이거나 컨트롤 C 신표 컨트롤 V 하셔서 3으로 수정합니다. 1 또는 3 1은 월요일 3은 수요일에 해당이 되죠. OR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여셨던 A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화면을 살짝 크게 하시면 OR은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데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요일에 해당한 숫자를 구해요. 그 값이 1입니까? 그러면 월요일입니까? 3입니까? 그러면 요일이 수요일입니까? 둘 중에 하나에 만족하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동에 가서 문제 제시한 한수동이라면 저희는 서식 버튼 누르셔서요. 문제에서 제시한 서식은 글꼬 스타일을 굵은 기호링꼴 색깔은 표준색에서 파랑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샵샵샵이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한수동에 해당한 데이터가 찾아졌는가 한수동 안에서도 납부일의 요일을 확인해 보시면 월요일 또는 수요일에 해당한 데이터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 1번 시트에서 고급필터와 조건부 서식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용지 높이가 이 페이지에 맞게 자동 배열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페이지 설정에 옵션을 클릭하시고 페이지 탭에서요. 자동 맞춤을 이용하셔서 높이의 값을 이 페이지에 맞춰서 조절하겠습니다.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높이 값을 숫자 2를 입력하시고요. 다음 시트 탭을 클릭하셔서 인쇄 영역은 A2부터 J99라고 되어 있습니다. A2부터 J99까지 선택 그 다음 홀수 페이지 하시기 전에 세 번째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반복할 행을 선택하시고 행머리글 2를 선택하셔서 매 페이지마다 이 행이 반복되도록 설정을 합니다. 인쇄 제목 설정하셨고 머리끌 바닷글 편집을 클릭하신 다음에 짝수와 홀수 페이지에 바닷글 편집을 다르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을 체크하시고 바닷글 편집 누르시면 홀수와 짝수 페이지 각각 작업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고 바닷글 편집 누르시면 그냥 바닷글만 표시가 됩니다. 현재 예지에서는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 선택하시고 바닷글 편집을 하셔야 하셔야 하구요. 홀수 페이지는 왼쪽 아래에다가 현재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고 쪽이라고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쪽을 입력하시고 짝수 페이지 바닷글은 오른쪽 페이지를 오른쪽을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페이지 번호 삽입 도구 클릭한 다음에 쪽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페이지 설정 작업을 하셨구요.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셔가지고 1쪽 홀수 페이지 왼쪽이 표시가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이쪽은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는 둘 다 위쪽에 수강생 코드부터 미납액에 해당한 이 행의 인쇄 제목이 반복해서 인쇄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3번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대한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을 같이 설정해 보셨구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 커서를 2, 3셀 클릭하시구요. 가족수와 전기킬로와트와 표사를 이용하여 전기 사용요금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사를 봤더니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가족수 할인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2, 3에 커서를 갖다 놓구요. VLOOKER 함수를 통해서 전기 사용량에 따른 기본요금부터 찾아오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VLOOKER UP 이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찾을 값은 전기 사용 킬로와트를 선택하시고 쉼표 아래쪽 표사에서 찾겠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표시가 된 데이터를 첫 번째 열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시고 끝까지 선택하셔도 되고 기본요금만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현재 선택한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열에 가서 전기 사용량을 찾을 거고 그 다음 표에 세 번째 열에 가서 전기 요금을 찾아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게 아니라 근사 값을 찾아오는 거라서 심표 다음에 유사일치 트루라고 입력하시거나 생략하시면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일단 눌러보시면 전기 사용량에 따른 기본요금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요금 여기에 기본요금 다음에 더하기 전기 사용량 곱하기 전력량 요금을 곱해가지고 더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한 수식 뒤에다가 더할 겁니다. 그 다음 전기 사용량 있는 D3 곱하기 그 다음에 전력량에 따른 요금입니다. 전기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을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VLOOKER 함수를 쓰시는데 아까와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전기 사용량이 있는 D3 클릭하시고 아래쪽 표에 오셔서 전력량 요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정확한 아니죠. 세번째는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데이터에 하나 둘 셋 네번째 있습니다. 라고 4 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니까 추루 또는 생략하시고요. 여기까지 계산하고 엔터를 눌러보시면 곱하기 먼저 한 다음에 더하기 계산을 해서 정기 사용요금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수식을 수정할 건데요. 현재 요금에다가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할인율은 전기와 가족수를 기준으로 표사해서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할인율을 찾아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량과 가족수에 따른 할인율을 찾아서 1에서 뺀 값만큼 곱하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VLOOKUP 함수를 사용합니다. VLOOKUP 함수를 사용하고요. 찾고자 한 값은 전기 사용량을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찾을 건데 이제는 가족수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심표 몇 번째 열 이라고 할 건데요. 가족이 1 이상 3 미만 이면 첫 번째 3 이상 5 미만 이면 두 번째 이렇게 이 가족수 안에서 를 얘기합니다. 가족수 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할 거고요. 이 첫 번째는 앞쪽에 있는 4개는 더해 주시는 게 기본이세요. 앞쪽에 전기 사용량이 있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더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수에서 하나 첫 번째 입니다 두 번째 입니다 라고 더하실 겁니다. 일단 4를 먼저 더하셔도 되고 4는 나중에 더하셔도 돼요. 이 4는 뭘 얘기하시냐면 왼쪽에 있는 네 개의 열을 지나서 다섯 번째가 될 수 있도록 더하는 4이고요. 나중에 더할까요? 일단 매치함수를 통해서 문제 제시된 매치함수를 통해서 가족수에 해당한 열의 위치를 몇 번째라는 위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 값을 가지고 심표 어디에 가서 아래쪽에 표 4의 가족수가 입력된 E27부터 G27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값을 찾는데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현재 참조한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게 딱딱 찾는 게 아니라 오름차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작음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E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1부터 3 미만 까지는 1부터 3 미만 까지는 첫 번째 열 3부터 5 미만 까지는 두 번째 보다 작음이니까 아래를 참조하는 거예요. 5 이상 실제로 가족수가 1명에서 2명까지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이 영역에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는 두 번째 그 다음에 5명 이상은 세 번째입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 하나 둘 셋으로 하면 안 되고 앞쪽에 있는 열을 더하시는 작업이 필요해서 우리는 뒤에다가 더하기 4 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브이로컵에 대한 가로고요. 1 빼기에 대한 가로를 닫기 해서 다시 한번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가족수에 따라서 할인율이 적용되어서 전기 사용요금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브이로컵과 매치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보셨고요. 두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G3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하신 다음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사용자 정의함수를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FN 승강기 정기료 공동 금액가 호수를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공동 금액가 호수를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네, 그 다음 문제에서요. 승강기 정기료는 호수가 2 이하이거나 근데 호수라고 하면요. 호수라고 하면 호수의 101호 203호 303호에서 왼쪽에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그 값이 2 이하 입니까 라고 사용할 겁니다. if 만약에 요. 만약에 어 left 함수를 통해서 지금 입력받은 호수의 왼쪽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2층 이하 입니까 라고 표현하기 해서 작거나 같다 2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and 아니죠. 이거나 라니까 오하네요. 2층 이하 이거나 또는 or 공동 금액이 공동 금액을 입력받은 값이 만원 이하 작거나 같다 만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then 저희는 FN 승강기 정기료는요. FN 승강기 정기료는 공동 금액 입력받은 금액의 30% 0.3 그 다음에 그에는 else FN 승강기 정기료는 40% 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0.4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G3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도구를 클릭하셔서 사용자 정의 선택하시고 FN 승강기 정기료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입력받는 값은 공동 금액이 있는 F3 셀 다음에 호수가 있는 B3 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의 호수와 공동 금액을 이용하여 단위별 공동 금액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위별 공동 금액은요. 공동 금액을 호수의 끝자리 한글자로 나눠서 공동 금액을 호수의 끝자리가 1이면 20으로 2면 40으로 3이면 50으로 나눈 몫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제시된 함수 추주와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호수의 오른쪽 한글자부터 추출한 다음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함수 그 다음 호수에 가서 신표 오른쪽 한글자를 구하겠습니다. 입력하시면 현재 입력된 호수의 101호는 끝에가 1이고요. 203호는 끝에가 3입니다. 라고 오른쪽 한글자를 추출해 왔고요. 이 값이 1이면 20 2면 40 이라고 추주함수를 통해서 일단 또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주 ch oose 추주함수 안쪽에 있는 인수 직접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커서 추주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 누르셔서 추주함수에 대한 함수 마법사를 창을 띄워 놓으시고 인덱스 넘버는 조금 전에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 고요. 그 값이 1이라면 저희는 20으로 표시할 거고요. 2라면 40으로 표시할 거고요. 3이라면 50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아까 1이었기 때문에 20이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40 또는 50으로 값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이제 이 값을 단위별 공동 금액은 공동 금액을 20 또는 40 또는 50으로 나눈 몫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H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몫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커션트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함수 삽입을 눌러서 마법사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해당된 함수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지금 숫자 나눌 숫자 피제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숫자는 사실 추주함수가 아니라 공동 금액입니다. 추주함수를 통해서 구해진 값을 컨트롤 X 눌러서 아래쪽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또는 치소 누르시고요. 마법사로 오니까 더 어렵네. 그러면 그냥 함수에 대한 확인만 하시고 커션 2 오셔서요. 첫 번째 나눌 숫자는 공동 금액이 있는 F3셀 심표 그 다음에 20, 45수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추주함수를 통해서 구해진 값 뒤에서 가루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공동 금액을 끝자리가 1이면 20으로 나눈 값 끝자리가 2면 40으로 나눈 값 끝자리가 3이면 50으로 나눈 값 을 구해서 단위별 공동 금액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값 뒤에다가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원자를 붙이라고 했는데요. 수식 입력한 셀 더블 클릭하셔서 맨 끝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M% 연산자 입력하시고 원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표 2에다가 동과 전기 킬로와트를 이용하여 B22부터 24 영역에다가 동별 전기가 전체 전기의 평균보다 큰 가구의 전기 합계와 세대수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배열 수식이고요. 정기 평균보다 큰 평균보다 큰 데이터에 그러니까 평균보 전기 4킬로와트가 전체 평균 값을 구한 값보다 큰 데이터에 합계를 구해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세대수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와 세대수를 표시할 때 연결한 기호는 M% 연산자가 아니라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커서를 P2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연결시켜주는 함수가 있는데요. 문자와 함수 등 연결시켜주는 함수는 concadernate 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시고요. 첫 번째 텍스트를 물어보는데요. 첫 번째 텍스트는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평균보다 큰 가구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배열 수식이에요. 문제에서 배열 수식 그러면 우리는 썸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합계를 구할 건데 조건이 있어요. 동별 그 다음에 평균보다 큰 썸 함수 안에다가 첫 번째 조건 입력하실 거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입력하실 거고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한 실제 합계는 우리는 전기 킬로와트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전기 킬로와트의 위치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 현재 지금 입력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전기 킬로와트의 값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그리고 심표 첫 번째 텍스트가 끝났고요. 첫 번째 값은 구해놨고요. 두 번째는 큰 다운표 문 꺼서 가로 여실 거고요. 심표 세 번째는 개수를 구할 건데요. 문제에서 카운터 함수를 사용하라고 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썸 함수를 이용하실 거니까 썸 함수를 통해서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과 곱하기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두 가지 조건만 넣어주시면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심표 그 다음 마지막에는 큰 다운표 이용하셔서 문자 가로를 닫겠습니다.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 컨케더네이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시면 되고요. 이제 보라색 부분에 보라색 부분에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동에 가서 A3부터 A18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A22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A22, A23, A24 F4, F4, F4를 눌러서 A10만 고정시켜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음 두 번째 조건은 전기 킬로와트의 데이터가 선택을 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그 값이 문제에서 평균 값보다 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만 넣으시면 되고요. 평균 값을 구합니다. Average 전기 킬로와트의 평균 값을 구할 건데 이 평균 값의 범위도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서 모든 데이터의 동일한 평균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고 가로를 닫습니다. 음 지금 화면이 살짝 이렇게 줄이 좀 바뀌어서 어수선하긴 한데요. 위쪽에 수식 입력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화면을 살짝 확대해서 확대해서 첫 번째 썸 함수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합계를 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합계를 구하는데 첫 번째 조건 해당 동의 전기 사용량이 평균 값보다 큰 데이터에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전기 킬로와트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구한 다음 가로 열고요. 몇 세대 해당이 되는지는 동일한 조건입니다. 가로만 표시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사용하셨던 썸 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던 이 부분과 동일합니다. 동과 평균 값보다 큰 라는 범위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 다음 직접 두 번 작성하지 않고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동과 해당된 평균보다 큰 데이터에 세대수를 구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제 화면에 시트를 확대시켜 놔서 줄바꿈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다 작성하셨다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면 되는데 구한 값에 현재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몇 세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숫자만 표시가 저희는 구했네요. 그렇다면 세대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추가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로 닿는 부분 앞에다가 텍스트를 몇 세대라고 한글로 세대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한 동별 그 다음에 전기 사용량이 평균보다 큰 데이터에 전기 킬로와트의 합계와 세대수를 구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3을 선택하시고요. 동호수 동별 호수별 전기를 이용하여 표3의 E22부터 G24 영역에다가 동별 호수의 끝자리별 최대 전기 킬로와트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문제이고요. 최대 값을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 맥스 그 다음 맥스에 대한 가로 열고 닫고 하시고 맥스 안에는 조건을 좀 주실 겁니다.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동별 호수의 끝자리가 1 또는 2 또는 3 각각 비교작업 하실 거고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저희는 실제 최대값은 전기 킬로와트에 해당한 데이터에 최대값을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전기 킬로와트의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참조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첫 번째 조건 동에 가셔서 A3부터 A18셀 선택하고 F4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D22와 같습니까 선택하려고 하는데 선택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쪽을 선택하고 방향키 이용하셔서 D22셀을 선택합니다. 단 D22 D23 D24 D열에 있군요. F4 키를 하나 둘 셋 세 번 누르셔서 D열을 고정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호수에 가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숫자로 변환해서요.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로 변환할 건데요. 일단 오른쪽에 Right 함수 입력하시고 그 다음 Right 함수는 호수에 가셔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함수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 값을 숫자로 바꾸기에서 Right 함수 앞에다가 Value라는 함수 입력하시고 Right 1 다음 가로에다가 다시 한번 가로를 닫아주시면 여기까지는 호수에 가셔서 오른쪽 한 글자를 구해왔고요. 숫자 형식으로 값을 표현해놨고요. 그 값이 1과 같습니까? E21셀 F21셀 G21셀 F사이를 하나 두번 누르셔서 21행을 고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조건 동가 두번째 조건 호수의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했고 이 두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그 행에 같은 행에 전기 킬로와트의 최대값을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가로의 색깔이 검정색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배열 수식을 다 작성하셨다면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시험 배열 수식을 작성한 문제가 두 문항에 출제가 됩니다. 배열 수식 작성해 주셨고요.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1번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한 다음 표시할 위치를 지정하시는데요. 현재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B2셀은 강자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필터 부분입니다. 실제 아래쪽에 B4셀 강사명부터 피버 테이블의 시작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에 시작하는 데이터 위치 첫 번째 셀이 시작 위치입니다. 그 다음 현재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데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파일이 아니라 CSV 신표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삽입에 가셔서 표에 피버 테이블을 클릭하시고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사용하실 할 겁니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학장자가 CSV일 경우에는요. 데이터 모델이 이 데이터를 추가 체크를 하셔야만 피버 테이블을 바르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에서도요. 첫 번째 세모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해당된 필드를 열을 가져오신 다음에 데이터 모델이 이 데이터에 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체크를 지금 하셔도 되고 데이터 필드를 데이터를 가져오신 다음에 추가하셔도 돼요. 그 다음 연결 선택을 클릭합니다. 더 찾아보기를 누르셔서요. 현재 여러분의 컴퓨터의 자료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컴퓨터 1급에 문제집에 상시시험 문제에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는 수강현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현황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열기를 클릭하니까 텍스트 마법사 심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 인데요. 3단계 중에 1단계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문제에서 심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내 데이터에 머리끌을 표시하겠습니다. 옵션을 체크하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고요. 탭이 아닌 심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모든 필드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 강자명 강사명 납부액 미납액 열망 가져와서 피벗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수강생 코드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열 가져오지 않음 수강생 명도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주소도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강자 코드도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강자명은 표시할 거고요. 강사명도 표시할 거고요. 수강료도 필요하지 않네요. 열 가져오지 않음 수강료 합계도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시고 납부액과 미납액은 가져오겠습니다. 4개의 열만 일반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열 건너뛸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한번 누르시고 저희는 피벗테이블의 위치는 B4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화면에 피벗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에 피벗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광자명을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강사명을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갑에다가는 납부액과 그 다음 미납액을 일단은 배치합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배치하신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형식으로 표시 선택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강자명 필드는 바리스타 중급 바이올린 중급 에서요. 해당된 필드만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강자명에 현재 올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목록 단추 누르셔서요. 여러 항목 선택 체크를 하시고요. 저희는 모두 표시하지 않고요. 플러스 누르셔서 문제에 제시된 해당된 필드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스타 중급 그 다음에 바이올린 중급 그 다음에 수채화 그리기 중급 영어 해야 중급 그 다음에 오카리나 중을 선택하시고요. 중급 그 다음에 종이접기 중 선택합니다. 문제에 제시한 바리스타 중급 바이올린 중급 수채화 그리기 중급 그 다음에 영어 해야 중급 오카리나 중급 종이접기 중 맞게 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납부액 필드를 열 합계 비율을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작성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피버 태블 필드에 납부액 필드를 하나 더 추가하셔서 갑에다가 추가하시고 합계 납부액이라고 표시된 것을 더블클릭 하셔서 그 다음 갑표시 형식에서 문제에서 열 합계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합계 비율로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이름에다가 납부액 비율이라고 수정합니다. 라고 사용자 지정 이름은 납부액 비율이라고 수정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납부액과 미납액 필드의 표시 형식은 회계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 납부액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표시 형식에 가셔서 회계를 선택하시고 통화기호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호 없음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미납액도 마찬가지로 더블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을 선택하고 회계를 선택하고 기호 없음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피버 테이블 옵션에서요. 안쪽이 피버 테이블 아무데나 하나를 선택하시고 분석 탭에 가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피버 테이블 옵션 또는 분석의 옵션을 클릭하시고 첫 번째 레이아웃 미 서식에 네이블이 있는 셀 병합 미 가운데 맞춤 이라는 옵션을 체크 한번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 내용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분석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P6셀을 선택하시고요. P6셀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D4부터 D9 영역을 목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해라. P6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고 현재는 모든 값이지만 목록을 선택하고 D4부터 D9 영역을 선택하고 확인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D4부터 D9 영역의 데이터가 목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표2의 데이터 표 작성 내용인데요. 현재 데이터 표1에 작성된 자동차 할부금 계산표에 차량 금액 그 다음에 연 이율 상한 기간 이용하셔서 월 나비 금액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참조하셔서 상한 기간이 12개월부터 60개월 그 다음 연 이율이 2%에서 7%로 값의 변화가 있을 때 월 나비 금액을 데이터 표로 작성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와 연 이율 가 그 다음 세로 열에 교차하는 B13셀을 선택하시고요. 월 나비 금액을 계산할 계산식을 입력하시거나 또는 계산식이 입력된 B8셀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 이콜 B8셀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엔터 눌러서 B8셀의 수식과 연결 작업을 합니다. 다음은 B13부터 H18셀까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가 있습니다. 행은 가로를 얘기하는데요. 가로는 연 이율을 얘기합니다. 연 이율은 월 나비 금액을 계산할 때 현재 7% 라고 계산된 B6셀에 다가 2% 3% 4% 값을 대입해서 월 나비 금액에 대한 변화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라고 B6셀 열 입력 셀은 세로를 얘기하는데 세로는 상한기간이 있는 12개월부터 60개월의 값을 월 나비 금액을 계산한 시기에 B7셀에 다가 12, 24, 36 값을 대입해서 월 나비 금액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열 입력 셀은 B7셀에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하나의 표 형태로 연 이율과 상한기간에 따른 월 나비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유효성 검사와 데이터표 예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차트 서식 부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차트에 1층부터 3층까지 전기 사용요금과 단위별 공동요금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계열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론 쭉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기존 차트를 작성된 범위가 깜빡깜빡 하는데요.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고 문제에서 얘기한 1층부터 3층까지 전기 사용요금이 있는 E2부터 E8셀 컨트롤 킷 누른 상태에서 G2부터 G8셀을 선택하고 가로 항목 축 레이블을 선택하셔서 101호부터 302호까지 1층부터 3층 입니다. 축 레이블을 수정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와 같이 전기 사용요금과 단위별 공동요금별 1층부터 3층까지 해당한 데이터 계열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아웃 4를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고 빠른 레이아웃 에 가셔서 레이아웃 4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단위별 공동요금은 꺾은선형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차트 데이터 막대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쭉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에 가셔서 콤보라고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단위별 공동요금을 표시 기능 꺾은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선택하고 보조축의 눈금을 통해서 값을 확인하겠습니다. 보조축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다음 차트 제목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오른쪽에 차트 오른쪽 상단에 차트 요소를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차트 제목은 등호 수식 입력 들에다가 등호 입력 하고 C1셀 가 연결 하겠습니다. 라고 C1셀 클릭하고 엔터 기본 가로축 제목을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 제목의 기본 가로를 선택하시고 기본 가로축은 B셀 가 연동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식 입력 줄 클릭하셔서 등호 B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 한번 누르셔서 호수라고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로축에 눈금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그 다음 눈금선에 기본주 세로를 선택합니다. 범내는 문제에서 위쪽에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차트 요소에서 범내를 위쪽 선택하시고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선택합니다. 차트 영역 서식에 체육인미 선에서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효과를 클릭하시고 그림자 효과를 주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그림자 효과는 미리 설정해서 오프셋 오른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의 그림과 여러분이 제시된 문제 차트의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성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단추에 연결을 하는 문제이네요. 개발도구의 컨트롤에 삽입해 단추를 클릭하시고 단추는 H3부터 I4 영역에 배치하라고 하니까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H3부터 I4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P9부터 F9까지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형식에다가 값을 작성하는데 값이 양수이면 숫자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그럼 양수일 때 양수 음수 영액값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양수라면 0.00이라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자릿수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시고 세미콜론 양수에 대한 서식 작업 하셨고요. 음수이면 빨간색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 대가로로 묶어서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특수문자 문자를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보기 변경 눌러서 제시된 특수문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음수일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역삼각형을 표시하고 셀 왼쪽에 붙여서 표시하고 숫자는 오른쪽에 붙여서 소수점 둘째 자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특수문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을 별표 입력하시고 한 칸을 띄워주시면 여백으로 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 두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0.00으로 숫자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합니다. 음수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세미콜론 이제 첫 번째는 앞에는 양수 두 번째는 음수 이제 0의 값 에 대한 서식인데요. 0이나 텍스이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생략하시고 세미콜론 네 번째는 텍스에 대한 서식인데 마찬가지로 텍스도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특별한 서식 지정하지 않고요. 양수와 음수에 대한 서식만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화면을 작게 하셔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양수는 소수 둘째자리 음수는 빨간색으로 역삼각형 표시하고 간격으로 왼쪽 그러니까 역삼각형은 왼쪽 숫자는 오른쪽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기록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선택하시고 텍스트는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번째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에 삽입해 단추를 클릭하시고 H6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H6부터 I7까지 드래그하신 다음 일반 서식 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에 일반 서식 이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P9부터 F9까지 선택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이미 셀 하나만 선택하신 다음 개발도구에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선택하시고요. 일반 서식 이라고 텍스트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매크로 작업 같이 실습해 보셨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에서 2호 10점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개발도구에 컨트롤에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등록 단추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전기료 등록 폼이 나타나도록 전기료 등록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쩔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폼이 초기화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고 전기료 등록 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초기화 작업하기 위해서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는 유저 폼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폼을 초기화 하면 납부일 txt txt 납부일 에는 시스템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 함수 데이트를 입력합니다. 납부일을 표시하고 cnb 동 목록에는 g5부터 g7 영역이 표시되도록 그러면 cnb 동 에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소스라고 입력하시고 입력할 데이터의 위치는 g5부터 g7 셀입니다. 셀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좀 많으시니까 세 번째 문제부터 작성할 건데요. 폼 개체의 전기료 등록을 더블 클릭 하시고요. 납부일 택상자 이름은 txt 납부일 cnb 동 호수는 txt 호수 txt 전기 나중에 등록 버튼 눌렀을 때 컨트롤 이름을 잠깐 여기 속성 시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고요. 지금은 세 번째 문제는 닫기를 클릭하면 cmd 닫기를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닫기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합니다. 그 다음 닫기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메시지 박스는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한 함수 now를 입력하시고 그 뒤에다가 M%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 칸 띄우고 포음을 종료합니다. 라는 텍스트 입력하시고 화면에 OK 하나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VB OK ONLY 선택하시고 신표 폼의 왼쪽 상단에 타이틀은 폼 종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폼 종료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에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폼을 종료하겠다 UNLOAD ME 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에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기료 등록 폼에 왼쪽 개체 폼 전기료 등록 폼에 CMD 등록 CMD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폼의 납부일부터 전기료에 입력된 데이터를 표1에다가 입력하는 내용입니다. 표1의 기준셀은 A4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위기술을 구하면 두 개입니다. 표1이라는 글자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오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두 개와 5를 더해서 플러스 3 하면 오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 CMB 동에서 입력한 값은 A열에 호수에서 입력한 값은 B열에 전기 킬로와트 입력된 값은 C열에 입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전기료 그 다음에 납부일에 대해서는 납부일은 텍스항자를 통해서 입력을 받으실 거고요. 전기료는 문제에 나와있는 조건에 따라서 값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등록 버튼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입력할 행의 위치 값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글로 입력 행이라고 쓰셔도 돼요. 한글 사용했다 영글 사용했다 불편하시면 그냥 영어로 I라는 변수를 저희는 사용하겠습니다. 렌즈 기준 셀을요. A4셀 동일하고 입력된 A4셀을 기준으로 커런트 리전 현재 연결된 로즈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하면 2라고 구해지는데 왜냐면 동이 하나 표 1이 두 번째에서 숫자 2가 구해지는데 더하기 3을 해야만 저희는 5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셀즈라고 입력하시고요. I,1에다가는 CNB 동에서 입력받은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셀즈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 넣고요. 두 번째 열 비열에다가는 TXT 호수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호수 입력하시고 엔터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열은 전기인데요. TXT 전기에서 입력받은 값을 컨택스 상대에서 입력받은 값을 세 번째 열 3이라고 C열 3이라고 3이라고 수정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저희가 계산을 할 거고요. 전기료는 그 다음 다섯 번째 먼저 할까요? 다섯 번째 열에는 TXT 납부일에 입력된 값을 엑셀 2열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 네 번째 열 D열에 대해서는 문제 제시된 식을 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킬로와트가 200 이하이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if 만약에요 셀즈 I,3에서 입력받은 전기 킬로와트가 200 이하 입니까? 20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된 저희는 셀즈 I,4에다가는요 는 730 도화기 전기 킬로와트 곱하기 78.3을 할 건데요. 포맷 문을 이용해서 원자를 교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포맷을 함수를 먼저 입력하시고 계산식을 입력합니다. 730 도화기 셀즈 I,3에 입력한 전기 킬로와트 곱하기 78.3을 곱한 다음에 신표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붙일 건데 0일 때는 0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 콤마 샵 샵 0을 입력하시고 원자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포맷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200 이하일 경우는 이렇게 처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if 두 번째는 400을 초과하면 이라 두 번째는 전기와트가 200 이하이면 730 도화기 계산을 하시고요. 400 초과하기 전에 중간에 201부터 400이면 이런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else if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시고요. 현재 200 이하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셨고 그럼 200보다는 큰 데이터만 남아있겠죠. 400까지는 이라고 다시 한번 셀즈 i, 3은 작거나 같다 400이라고 입력하시고 된 앞에서 작성하셨던 수식을 셀즈 i, 4 수식을 복사하셔서 값들만 좀 수정하겠습니다. 730이 아니라 1260으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킬로와트 다음에 78.3이 아니라 147.3으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 천단위 구분기호는 동일하고요. 이렇게 작성하시고 엔터 그 다음 이제 400을 초과하면 400까지는 이렇게 두 번째 작성한 계산시로 계산하고 400을 초과하면 이라면 따로 조건을 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 라고 입력하시고 셀즈 i, 4에 대한 식을 복사 붙여넣기에서 730 대신에 문제에서 6060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사용량 곱하기 215.6 으로 수정합니다. 문제를 이렇게 잘 체크하시면서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엔터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전기 사용량을 입력을 받으면 시열의 데이터가 입력이 될 거고요. 입력된 데이터 값이 200 보다 작거나 같다면 제시된 계산식으로 계산하고 그렇지 않다면 400 보다 작거나 같다면 두 번째 제시된 계산식으로 계산할 거고요. 400을 초과한 데이터는 우리는 세 번째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계산식 작성하시고요. 다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등록을 클릭할 건데요. 지금은 편집 상태니까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셔서 편집을 해제하시고 등록 버튼 누릅니다. 납부일은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폼 초기화할 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동도 마찬가지로 폼 초기화 이니셜 라이즈에 작성하셨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다음 101호 전기 사용량이 우리 200 이하일 때 400 이하일 때 계산이 좀 달라졌죠. 400 이하 350 정도를 입력해 볼까요. 그리고 나서 등록을 클릭하면 문제에서 폼에 입력된 동 호수 전기 사용량 킬로와트 전기류 납부일이 데이터에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실습한 날짜와 시간과 폼을 종료합니다.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 확인을 클릭하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시시험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